어맘맘마 간곡히 부탁드린 아이다 전세금 다 날리고 직장도 잘렸다고? 그렇사옵니다 나는 이렇게 5번지 하숙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6번지 하숙집에서 음식들을 1번지 다 먹게 됐다 저는 정말 장식으로 만들iggers 그 외 Maison에서 집중이고 나는 깜짝 Something 다릅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공을 받는다 나는 나는 주인공을 통해 나는 주인공을 통해 나는 주인공을 통해 나는 주인공이 하는 것 같아 나는 주인공은 주인이 된다고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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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